오늘은 편의점에서 신기한 가식 4가지를 사봤는데요 첫번째는 900원짜리 타이머스켓 젤리블리 난 러블리 왜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있다 가성비 직이네 900원밖에 안하는데 비싼 대단하다 두번째는 1,600원짜리 코콜렛 마카롱 거의 주먹만 하거든요 코긴 커 자 들어가자 맛있어 요만한 마카롱이 보세요 한 1,500원 3,000원 이렇게 더 하잖아 완전 꿀템인데? 세번째는 떠먹는 왕 수박젤리 왕이라고 하기에는 작은 거 같은데 이게 3,000원이에요 자 어? 뭐? 여기 하나 더 있어 결기가 쳐져 있는 줄 알았네 깜짝이야 오우 왕 생각보다 맛이 있는데 돈 좀 더 붙여서 수박한 통 사 먹겠다 자 네번째는 여러분 킹받는 아이스크림밤 바밤바잖아요 이건 킹받는 막걸리입니다 심지어 막걸리도 ㅁ기응 리을 이름도 바밤바바밤 손톱 때려도 못 안했어 나도 어제 손톱 잘랐는데 나는 길고 얘는 없고 오! 밤늦이 난다